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어떤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보아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자체를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나는 제도적인 교회는 안 나갑니다 또는 그저 주일만 잠깐 갔다가 오지 어느 교회도 등록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 교회는 곧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혹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허물과 문제를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내용이 에베소소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부족하고 문제 많은 거 다 아세요 예수님의 눈에 교회가 항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니까요 허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본래 거룩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티도 있고 주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바로잡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계세요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 문제가 있고 해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허무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면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그 찾는 마음은 내 마음에 있지만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아직 제 마음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마음을 바꿔주세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머리이심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다고 한다면 무조건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내를 쓰시든 성가들을 하든 교사일을 하든 교회 무슨 위원회로 여러분이 위원이 되어서 회의를 하든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교회일을 한다면 언제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든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뭐든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항상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생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의 영광을 다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성경에서만 읽고 끝납니다 실제로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 경험을 못해요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정말 잘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사람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감정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항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교회가 가요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분이 좋고 이러면 그건 절대로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꺾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또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마음도 바꾸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나 왕이시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모드에 교회에서 무슨 봉사일을 하는 일 하나를 위해 모여도 항상 바라보기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일을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진짜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놀랍게 바꿔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바꿔지고 교회도 다 바꿔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세요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그런 교회 본 적이 없네 여러분 그러시다면 오늘 무엇을 믿을지를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았던 경험을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겁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지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서야 나라가 살아요 민족이 삽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일어나요 전ái교가 서가지고 이 부분은 임의상전으로 구매했 다시 수 있는 지금 의왕ına 이렇게 봤을 Gerry 벗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